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앞머리를 잘라보려고 해요 지금 앞머리를 한달 반 한 두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길은지 날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어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주변에서 자르라고 길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자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차피 앞머리는 맨날맨날 자라니까 자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자르는 김에 자르는 김에 여러분들께 인사도 할 겸 이렇게 ASMR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콕콕 지금 보시면 지금 제 머리를 보시면 짜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눈을 어찌르다 못해 눈치르는 부분이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싹둑싹둑 잘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쪽 옆에 긴머리는 빼고요 이거는 빼고 뒤에 꽂고요 나머지를 잘할 건데 망하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빗으로 빗어서 이놈의 바람소리 이 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자를 건데요 원래 저는 이렇게 잡아서 한 방에 팍 자르거든요 오늘은 ASMR이니까 조금 조금씩 자를게요 일단 가운데를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이만큼 이만큼을 먼저 얘를 빼고 이만큼을 먼저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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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자를 거예요 조금 더 자를게요 조금 더 자를게요 어 조금 더 자를게요 조금 더 자르긴가 뭔지 모르겠네 조금씩 자르니까 괜찮겠죠?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요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는 안 잘라봐가지고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겠죠?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더 자르면 망할 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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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여긴 이제 됐고요 여긴 이제 됐고요 빛을 하다가 피어싱을 또 빗었어가지고 이제 가운데만 조금 더 잘라볼게요 가운데만 여기만 조금 더 자르면 될 거 같아요 이제 이건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꽂을 수 있을 정도라고 요것만 조금 더 잘라볼게요 눈이 보이게 좋아요 아이고 자꾸 바람소리가 들어간다 자꾸 바람소리가 들어간다 요만큼 자 된 거 같은데 된 거 같아요 이제 머리를 머리를 말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바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너무 더워요 더워 짜증 제가 밟고 있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사탕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저희도 또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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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요. 앞머리가 동글동글하게 될 때까지 사탕을 조금 먹다가 사탕은 앞머리가 동글동글하게 말릴 때까지 맛있게 먹다가 좀 이따 앞머리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사탕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취를 급해서 이런거 오랫동안 빨아먹고 보태고 깨물어 먹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눈이 보태고 이렇게 앞머리를 풀러볼게요. 뭔가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거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뭔가 잘못했는거 같은데 아닌가 이만큼만 다시 말아볼게요 뭐가 잘못했는데 이거 웨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흐흑 모르겠다 잘된건지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요. 잘된건지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요. 잘라긴 잘랐는데 마음에 안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보면 항상 마음에 안들게 잘라줘. 망한것같은데? 망한것같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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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흠 흠 너무 맛있어 머리를 다시 감고 드라이를 좀 잘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노드라이를 잘 못해가지고 ASMR 영상 찍을 때마다 진짜 제일 고생하는 게 머리예요 머리 그래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머리를 다 밀고 싶은데 제가 20대 초반에 아 그때 거의 반삭 반삭에 가깝게 아니죠 반삭이었죠 머리를 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왜 밀었냐면 여기에서 제 이미지가 꾸며진 모습이 있어서 머리에 색깔도 화려하고 하니까 제가 꾸미는 것에 부지런할 것 같지만 상당히 게으른 편이라서요 어렸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율화여가지고 머리를 거의 허리까지 길러서 머리를 항상 묶고 다녔어요 허리까지 길렀던 이유는 그냥 자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단발머리였는데 그때는 제가 집에서 거의 머리를 제가 그냥 잘라가지고 그때도 미용실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머리 자르는 게 굉장히 귀찮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머리는 안 잘라도 되는데 머리는 안 잘라도 되는데 머리를 감고 발리는 게 또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귀찮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이렇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무살 초반에 일을 하면서 머리 말리는 게 아침에 귀찮아서 머리를 반사기에 가깝게 미뤘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울을 잘 안 봐가지고 제 모습이 이상한지 몰랐어요 사실 아니 조금 이상한 줄 알았는데 아예 모르진 않았고 조금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아예 모르진 않았고 조금은 이상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상한지 몰랐어요 그렇게 이상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제가 머리를 밀고 나타났을 때 좀 당황해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시선이 조금 시선이 약간 뭐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때 생각을 해서 가발을 하나 샀었는데 와 가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발을 한번 쓰고 안 쓰고 이제 겨울 때쯤에 하얀 털모자 같은 거를 선물받아가지고 썼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막 백혈병 많우들 무슨 CF 같은 거 뭐 친구가 머리같이 빌고 뭐 이런 게 CF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치매노잉 같다고 그런 말을 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을 하면서 한동안은 좀 창피했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머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어 안 자르고 쭉 길렀는데 한 시 머리에선 한 4,5cm 정도 자라니까 어 약간 저를 남자로 착각하시던 분도 계시고 제가 이목구비가 조금 머리가 짧아질 때 약간 남성 남성스러운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데일아트 하고 있는 남자 인줄 알고 저를 좋아하셨던 분도 계셨더라구요 앞머리 자르고 있으니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아무튼 어디까지 말했지 어 아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앞머리 자르는 ASMR을 하는데 혼자 지금 쿵시렁쿵시렁 너무 떠드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속삭여주는 소근소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최대한 조금 이런저런 말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용에 내용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그냥 뭐 내용에 집중하지 마세요 알았죠? 정작 말하고 있는 저도 무슨 말 안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저는 머리 머리도 밀어봤었다 뭐 이런 얘기죠 아 맞아 머리를 밀면요 뒤에가 바삭 잘 맞으면 잠잘 때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도 처음 느껴봤는데 제 머리카락이 제 두피를 찌르더라고요 머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뒤통수가 따가워가지고 잠잘 때 목 베개에 베고 잔 적도 있고 그래요 한참 한참 예쁠 시기에 머리를 밀어버려가지고 남자라는 소리나 듣고 그랬답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 근데 그때 진짜 편했던 건 뭐냐면요 세수를 하면서 머리까지 한 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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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 되니까 머리 발릴 것도 없고 이러니까 진짜 편하더라구요 아 지금은 제가 또 이렇게 머리가 색깔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머리가 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 말릴 때 진짜 엄청 안 말려요 진짜 진짜 안 말라요 그리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요즘에 머리가 너무 안 말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머리 머리의 칸에선 오늘 이 정도만 속삭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낫나요 오늘 앞머리 왠지 망한 것 같지만 봐가지고 내일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조금 길게 잘랐어요 왜냐면 미용실 갈려고요 왠지 카메라를 의식하고 머리를 자르면 잘 못 자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막아상태 봐가지고 미용실 가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앞머리 조금만 다듬어주세요 해가지고 예쁘게 잘라서 다음 ASMR 영상 때는 제가 앞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드라이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해 주무색 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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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